빵과 빵 사이에 패티가 들어가 있는 단순해보이는 햄버거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 이유에는 꾸준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햄버거의 탄생 이후 수년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햄버거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많은 종류의 버거들은 곧 사라지기도 했지만 다수의 새로운 햄버거는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맥도날드와 화이트캐슬의 성공을 배우고자 노력한 다른 레스토랑 체인들이 생겨난 덕분이었으며 일부 레스토랑들은 데려 맥도날드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맥도날드와 그 외 햄버거 업체들의 영향을 끼친 레스토랑의 사례로는 빅보이를 들 수 있습니다. 빅보이는 1936년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에서 밥 와이언이 창업한 가게로 그랜데일 지역에서는 밥스 빅보이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빅보이에서 처음 만들어진 주요 햄버거의 변신은 두개의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더블 데크 치즈버거였습니다. 얇은 두장의 번과 중앙의 슬라이스로 분리되는 두개의 패티로 독특하게 제공되었습니다. 빅보이 체인점들은 드라이브인 포맷을 대중화시켰는데 맥도날드의 운영지들은 이를 보고 차용하여 좀 더 맥도날드식에 맞게 단순화시켰습니다. 또한 맥도날드 가맹점을 운영하던 짐 델리게티는 빅보이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빅맥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햄버거 발명은 기원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치즈버거의 정확한 기원 또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요리사들이 자신이 처음으로 햄버거에 치즈 슬라이스를 추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페서디나에 있는 라이트 스포셋 리오넬 스톤버거는 자신이 1924년과 1926년 사이에 치즈버거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치즈버거의 개발자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오델 레스토랑의 1928년 메뉴에는 치즈 슬라이스가 들어간 버거를 제공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험프티 덴프티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의 소유자 루이스 벨리스트는 1935년에 옐로우 버거라고 알려진 등록 상표로 치즈버거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치즈버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즈 형태인 가공치즈는 1911년 스위스 툰의 월터 거버에 의해 발명되었지만 첫번째 미국 특허는 1916년 제임스 크래프트에게 부여되었습니다. 크래프트 푸즈는 계속해서 슬라이스된 가공치즈의 최초 상업버전을 개발했으며 가공치즈는 1950년에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버거킹의 전신인 인스타버거킹 등 다수의 햄버거 식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인스타버거킹의 첫번째 지점은 1954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코넬 대학 경영학과의 학생이었던 제임스 맥라모우와 데이비드 에드건터는 1959년에 인스타버거킹을 인수하여 이름을 버거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맥라모우는 맥도날드 형제가 소유하고 있던 시절의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에 있는 최초의 맥도날드에 방문하면서 햄버거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맥도날드 방문을 통해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유사한 버거체인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5년 후인 버거킹은 대도시 마이애미의 5개의 지점으로 확장했고 이러한 초기 성공은 맥라모우와 에드건턴의 비교적 저비용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게 만들어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사용하여 미국 전역으로 확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버거킹이 창업 직후 유명하게 된 이유로는 일명 불맛으로 불리는 특유의 풍미 때문이었습니다. 맥라모우와 에드건턴은 기존 햄버거들보다 좀 더 맛있는 버거를 만들기 위해 햄버거 패티를 불에 직접 구워 육즙을 살리는 조리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다른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패티를 팬에 굽을 때와는 다른 조리법으로 버거킹에서는 직화 방식을 통해 맛있는 패티 맛을 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버거킹은 매장을 늘려가는데도 맥도날드와 다른 방식을 취했습니다. 맥라모우와 에드건턴은 신속하게 매장을 늘리기 위해 지역 단위로 사업권을 판매하여 각 지역 사업자들이 마음껏 매장을 오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는 본사가 직접 부동산을 사서 점주들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의 맥도날드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버거킹은 빠르게 매장수가 늘어갔고 1960년이 되기 전까지 약 40개 매장들은 1960년대 중반에는 270여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버거킹은 발전을 거듭하여 미국 전역에서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의 모회사로 버거킹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게 됩니다. 버거킹 코퍼레이션은 1967년 필스버리 컴퍼니에 의해 인수되었으며 1970년대 동안 주로 남아메리카와 유럽을 통해 미국 밖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버거킹의 핵심 제품 자리를 지켜온 버거는 1957년 설립자 제임스 맥라모우가 개발한 초기에는 37센트로 판매되었던 와퍼였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버거킹보다 매장은 적지만 더 많은 매출로 햄버거 체인점의 상위권 패스트푸드 브랜드로는 약 5만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웬디스가 있습니다. 웬디스는 1969년 오하이오주 콜롬부스에서 데이브 토마스와 존티 슈슬러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까지 웬디스는 미국에서 세번째로 큰 햄버거 회사가 되었는데 웬디스가 내세운 차별화는 냉동되지 않은 신선한 소고기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웬디스는 소고기는 어디있나요?라는 광고 슬로건을 내세우며 햄버거에서는 다른 재료들보다 소고기 패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며 미국 대중문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오늘은 햄버거의 역사 아홉번째 시간으로 맥도날드에 영향을 끼친 빅보이 그리고 버거킹과 웬디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